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확진 교사가 근무한 포항기계고등학교를 포함해 기계초중학교도 다음주부터 정상수업에 들어갑니다. 확진자가 들른 의원이 어제부터 진료를 개시하는 등 기계면은 우려 속에서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교사가 나온 포항기계고등학교. 지난 12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나 다음주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휴업에 들어간 기계중학교와 두 개 분교 그리고 병설유치원도 동시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포항시는 교육청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정상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확진 교사와 밀접 접촉한 가족과 동료 교사는 물론 수업을 받은 학생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기계고 확진 교사와 관련해 남아있는 감시 대상자는 포항이 203명, 경주가 12명으로 이들 모두 21자로 감시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국가지정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3명의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동국대 경주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도내 관찰 대상자는 모두 512명이고 추가 의심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